반갑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주 월화 지났고 이제 중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치솟아 올라갈 환경이 아주 확실하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원투펀치로 정고 돌파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입니다 지금 HLB가 이렇게까지 주가가 많이 무너져 내렸다 설명이 불가한 수준까지 내려왔죠 이 정도 상황인데 정말로 기업의 가치가 크게 변화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인데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이런 부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대고 공매도 세력들이겠죠 주가를 자기들 마음대로 흔들어서 올리고 먹고 내려서 먹고 올려서 먹고 내려서 먹고 가능하죠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손쉽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큰 변화가 일어날 만한 데이터를 아주 강력한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죠 100년 만에 가장 둥글고 밝은 그런 달이 떠오른 해가 올해인데 그런 부분에 맞는 그 정도의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손에 일단 첫 번째 펀치 쥐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고 이제 다시 주가 많이 내렸죠 자 이제 두 번째 펀치가 준비되고 있죠 다음 주에 이 두 번째 펀치 핵펀치 한번 날아가게 될 겁니다 이 펀치가 날아가게 되면은 다시 HB는 아 이거는 그냥 우습게 볼 만한 상황이 아니구나 크게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 블루칩으로 강력하게 변화가 일어날 만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세력들이 그렇게 엮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세력이 들어와서 주가를 밀어 올려줘야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또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죠 자 그런 시장인데 세력들이 충분히 두 번째까지 봤는데 야 이거는 정말 뭐가 돼도 되겠구나 이거는 뭐 하이라이터 선정에다가 세계 최장 OS에다가 그리고 이제 교모세포 중에서 또 세계 최장 OS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보기 힘든 신약 개발 항암 신약 개발 회사가 정말 탄생을 하는 쪽으로 움직이겠다 이렇게 충분히 스토리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크게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이제 올라선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으로는 아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하고 있을 겁니다만 거의 다 여기서 팔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죠 내려왔는데 이제 그런데 간암 데이터를 그대로 쥐고 있죠 어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디 도망가지 않았고 지금 HB 선량암 등으로 리버세라닙의 적응증을 확대하겠다 간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선량암 그리고 위암하고 대장암 이 부분도 이상 준비를 하죠 그래서 여기 부분과 추가적으로 지금 리버 칸낼 접으로 해서 아이템이 많이 추가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졌습니다 너무나도 너무나도 크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이제 엔딩 승인 신청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죠 집중하면서도 이런 부분 추가적으로 연구개발 부분은 따로 또 진행을 하면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추가로 가져오는 리버 칸낼 부분은 또 정말 큰 건이 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위암 부분 파클리탁세라고 진행하는 위암 2차죠 이런 상황인데 위암 1차 부분을 리버 칸낼 조합으로 진행을 해도 될 만한 그런 데이터 일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리버 칸낼 면역항제 조합으로 리버 칸낼 임상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 정말로 클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붙겠죠 당연히 리버 칸낼 간암 하나 가지고 그냥 우리는 여기까지 하자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항사 안녕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되겠죠 절대로 간암이 이제 성공적으로 지금 가고 있기 성공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죠 시발점이 시발점이 되게 되면 앞으로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계속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항암 회사 1등 항암 회사 중국의 1등 항암 회사 둘이 손잡고 세계를 누빈다 딱 모양도 좋죠 그래서 둘 다 일본 좀 비켜줄래? 그리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같이 손잡고 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IT1000 이 부분까지 OS가 아주 획기적으로 나와 버린다 그러면 1차 수준 38.3개월 1차 수준만 나온다고 하면 그건 획기적인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리버 칸넬 이 조합과 그 다음에 추가적인 부분도 많이 있죠 리버 그리고 이제 IT1000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까지 확보한 아주 뭐 현실감 없을 정도로 완벽한 아주 좋은 데이터를 확보한 이 항암 신약을 두 개를 지고 흔들어 버린다 자 그렇게 되면은 기업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고 이제 시장은 내릴 만큼 내렸죠 정말로 시장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HLB는 어쨌거나 지금 정말 큰 기업 변화, 기업가치 변화를 가지고 방향성은 방향을 위로 잡아가고 있죠 위로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10월달에 이제 프린 데이 미팅하고 올해 한 NDA 승인 신청 들어가고 내년에 또 승인 신청 들어가죠 그리고 IT1000 데이터 잘 나오게 되면 IT1000 같은 경우에도 내년 정도 되면 이제 FDA 승인 신청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정거점 돌파는 어찌 보면 뭐 당연한 돌파다 라고 봐야 됩니다 정거점 돌파는 아주 당연한 돌파다 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만 보면은 상당히 겁이 나고 시장 분위기도 압도가 되고 여기서 팔걸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수 있겠지만 지금은 변화가 꽤 크게 일어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계속 좀 흔드는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흔드는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 밑으로 크게 미는 상황이 나와준다 그러면 아주 강력한 매수하려는 이 세력들이 정말로 강하게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에 대한 저울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고 있다 뭐 그런 소식도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정도 데이터면 이제 이 챕이 지금 이정도 위치에서는 우리도 한번 투자를 여기에 좀 해봐야 되겠다 지금 시장이 정상화되고 금리 물가 어수전환 상황에 기업의 실적이라는 부분만 놓고 본다면 좌절이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러면 이 챕이 지금 크게 가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약 개발이라는 부분은 기업의 가치를 한방에 그냥 크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어느 수준이 되면 이 매수세가 거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거다 라고 예상을 해 볼 수 있겠죠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지금까지 왔고 그러고 주가는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배팅을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세력이 들어오든 간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 또 이렇게 이제 올라선 흐름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올라선 흐름이 나오게 되면 직전 고점 수준이 되면 또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안 속는다 하고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만약에 뚫고 올라선다 그러면 이제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흐름을 계속 가져가도 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원투펀치라는 항암 신약이 동시다발적으로 몇 개가 승인될 가능성이 정말로 크겠구나 라는 스토리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렇게 우상형으로 아주 미친 듯이 올라갈 가능성이 차고 넘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충분히 그렇게 될 만한 그런 지금 HLB의 환경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기 보다는 강력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지금은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유상능자 부분 이제 HLB에서 원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거다 이렇게 일단은 1차적으로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떠한 강력한 세력이 유입이 된다 그러면 리버세라닙에 관한 데이터 세계최장 그리고 아이텍 천 이제 나와봐야 되겠지만 다음주면 이제 알 수 있죠 세계최장 이렇게 이제 되면은 양대산맥 가지고 간다 그러면 돈들이 충분히 집중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 며칠 아주 힘든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HLB 주주분들은 힘든 거 아니죠 전부 다 힘든 전부 다 모든 대부분의 주주분들은 다 힘들죠 다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도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변화가 생길 만한 그런 이 재료를 지고 있다 라는 부분은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